온라인 세계는 뭐다 인공적인 우주죠 세계죠 전적으로 뭐야 인간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뭐가 되어진 설계되어진 곳이죠 디자인도 어떤 디자인 어떤 디자인 언더라인 시스템 언더라인 시스템 뭐죠 이게 동사네 근본적인 시스템의 그 디자인이 이게 동사죠 shape 뭐하는거야 형성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이는지 형성하고 무엇을 우리가 볼지를 형성하는거죠 다른 사람의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 우리가 다 정해져 있는거죠 인위적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걸 결정하죠 뭘 결정해 대화의 구조를 결정하고 그리고 뭘 결정하냐면 누가 이게 좀 어려워 하더라구 누가 접근을 가질지 가질지 뭐에 어떤 정보에 누가 접근을 가질지를 결정하는거죠 이걸 결정하고 이걸 결정하는거지 그 다음에 건축가가 어떤 건축가 물리적인 도시의 건축가는 결정하는거야 뭘 결정해 길을 결정하죠 그런데 어떤 길 사람이 가게 될 길을 결정하죠 그리고 광경도 결정하죠 어떤 광경 그들이 보게 될 광경도 결정하죠 그들이 영향을 주는데 사람들이 기부에 영향을 주죠 뭐하므로써 대성당을 만들므로써 어떤 대성당 경혜강을 불러 영광을 주 경혜강에 영광을 줄 대성당을 만들므로써 기부에 영향을 주죠 그럼 학교를 만들므로써 어떤 학교 영남을 동료와 학교를 만들므로써 사람들이 기부에 영향을 주죠 그러나 건축가들은 건축가들은 그러나 뭐하진 않아 통제하진 않죠 뭐 통제하진 않아 어떻게 그 건물의 거주자가 주민이 뭐할지 그들 자신을 present 나타낸 지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서로 볼지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죠 그러나 가상세계 공간에 디자이너는 뭐한다 이때 둔은 뭐한다는 거야 통제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들은 훨씬 더 커다란 영향을 갖죠 뭐해 그들의 사용자의 사회적 경험에 더 많은 영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들은 결정하죠 뭘 결정해 오문인지 아닌지죠 뭘 결정해 우리가 서로서로의 얼굴을 보게 될지 아닐지 결정하고 그 대신에 왜 아는데 뭐하는 거야 서로서로 단지 이름에 의해서만 알지 아닐지 결정하는 거죠 이제 또 그들은 뭐할 수 있어 드러낼 수 있는데 뭘 드러낼 수 있어 크기와 구성을 드러낼 수 있죠 왜 의견 구독자에 그리고 제공할 수 있는데 인상도 제공할 수 있죠 어떤 인상 누군가가 친근하게 단지 소수에게만 쓰고 있다는 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뭐일지라도 수백만 명이 실제로 읽고 있을지라도 페이스북도 읽으면 될 것 같아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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